야, 너희 엄마한테 가서 말해. 그만 하시라고. 둘이 계속 만나면 네가 뭐 어떡할 거냐고. 몰랐어요? 뭐를요? 가정이 있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. 축하한다. 너 때문에 우리 집은 이제 지옥이다. 어디 가? 왜? 엄마! 엄마! 엄마가 안단 말이야. 알면서 뭘 어디까지 가려고 한 거예요? 바람 한번 피워보세요. 그게 생각대로 되나? 알아? 어떻게 모르냐? 배가 불러오는데. 아빠? 아빠! 저 사람이야? 아빠! 흔들리면 안 돼. 지금이 너희들 인생에서 너무 중요한 시기야. 아줌마, 주리 걱정이 나세요. 너도 내 딸이잖아! 남들보다 나는 더 이해를 못해줘! 왜 아줌마가 화를 내요? 뭘 잘했다고? 나한테 기회를 좀 줘. 어! 기만한 거야. 네가 두 사람을! 아니 내 사람을 기만한 거야! 여보. 저게 웃는 거야? 사는 거 되게 빡세다, 너. 각오가 돼 있어? 여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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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가 왜 말을 해야 돼? 셋이였 Theo,